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방식을 사용해 något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추우지 옆에 있는 호도 요거 고소한 고춧가루 맛은 인사한 소스 소스는 또 먹으면 더 맛있네요 주먹밥은 소스 오, 저게 매콤한 소스 소스는 너무 맛있다 소스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호박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